뭐 하는 거야? 얘기하자면! 취했어? 취했어도 그래. 이건 아니지. 안고 싶어. 오빠. 대체 무슨 일이야? 오빠. 갑자기 왜 이러는데. 너도 나 좋아하잖아. 근데 왜 안 돼? 오빠. 뒤로 밀리는 거 사랑 아니야. 엄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지 마 소유야. 그냥 지금 네 마음. 난 그게 알고 싶어. 몰라 나도. 미안해. 미안해. 갑자기 왜 이래? 딴 사람처럼? 불안해. 뭐가 불안한데? 뺏길까 봐. 설마 최서준? 말도 안 돼. 그런 일은 없어. 넌 몰라. 내가 뭘 모른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. 오빠 불안 때문에 무슨 고아소녀 입양되듯 그렇게는 안 가. 못 가. 소유야. 어떻게 됐어? 뭐? 못 해? 그래서 둘이 지금? 본부장님 방금 택시 타고 출발하셨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좀. 문제? 본부장님께서 최상무를 주먹으로. 뭐야? 세윤이가 서준이를 때렸단 말이야? 뭐야? 그런 머리를 어떻게 NBA를 했느냐고? 그렇게 말하는 한 놈도 빼지 말고 다 잡아다 내 앞에다 무릎 굴려. 장희너른 요즘 세상에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요. 바로 실감 1이 되고 동영상 뜨고. 저번에 장 회장 한방에 가는 거 보셔 놓고.